0023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진입니다. 한진, 은, 는 물류사업, beb-bec 택배사업, 국제특송 및 해외주선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해외 15개 국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포워딩, 국제특송, 프로젝트 슬래시 커머셜 카우고의 국제운송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스마트 로지스틱스 설루션을 제공함 매출 구성은 택배사업 48.67%, 물류사업 41.12%, 글로벌사업 12.42%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산은 1958년 3월 설립되어 육상운송 및 항만하여 해운, 택배, 해외, 렌터카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더불어 해외구매대행 서비스인 이한엑스 www.이헌엑스.com 사업, 정비사업 등 연관 사업 수행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 대시 종속기업으로 한진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 주, 한진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 주, 한진 평택 컨테이너 터미널 주, 부산 글로벌 물류센터 주,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대시 쿠팡의 자체 배송 확대에 따른 쿠팡 물량 감소에도 신규 고객사 확보 등으로 택배 부문의 물동량이 증가한 가운데 항만하역 및 국제운송 부문의 물동량도 증가하며 전년 대비 외형 성장 대시 영업이익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유형 자산 처분이익 감소 등으로 유무형 자산 및 관계기업 투자 손상 차손 제거, 법인세 수익 발생 등에도 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로 항만하역 부문의 물동량 둔화가 예상되나 택배 부문의 단가 인상 및 CEC 해외 직구 플랫폼 론칭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8월 2일 기준 장마감 한진의 시가총액은 3,087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한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77위입니다. 한진의 상장 주식수는 1,494만 7,628주입니다. 한진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한진의 퍼은 10.52배이고 추정 퍼은 3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0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6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18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6,47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2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963원이고 추정 EPS는 575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2배, 96,00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9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33이며 목표 주가는 2만 2,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059억원, 994억원, 114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1번지억원, 1618억원, 518억원입니다. 한진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6번지 77%이고 유보율은 1,285.7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16.47이며 전일 대비해서 50.60-1.9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9.76이며 전일 대비해서 29.91-3.1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진의 2023년 8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만6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만250원보다 4백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만3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진의 종가는 2만650원이며 주가가 한진의 종가는 2만650원이며 주가가 1만650원입니다.